식품과 의약품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늘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식약처에서 제도를 또 신속히 같이 보완을 해나간다면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가 더 굳건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MOU는 그동안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만 협조하던 것을 넓혀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람들까지도 좀 더 폭넓게 같이 협업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원과 또 식약처와의 관계가 더 굳건한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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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